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무소불위의 근안을 행사하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당원들의 뜻을 담아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료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대위 이야기 나온 이후에 많은 당원들께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원들한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근안을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의 역할과 기관, 성격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40% 초반의 어떤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도 습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40% 초반의 설문에서의 찬성은 저는 불신임의 성격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근안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표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까지 지도부의 공백을 메워줄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대비는 총선 이후 생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대위의 당은 당규를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근안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특히 조속한 지도부 구성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분석이 시급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운 대선을 언급한다는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 우리 당 미래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근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은 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금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미래통합당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꾸질함을 받았지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층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득표율은 24%, 29.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총선에서는 무려 41.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압승했다는 민주당 49.9%와 득표율 차이는 8.4%에 불과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360만 명의 존경하는 당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상화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당헌당규를 어기면서까지 무소불위의 근안을 탐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차질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비대위의 근안과 기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력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의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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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